앞으로 2차년부터, 오래전부터 같이 봤고, 같이 현장에 있었던 한 기자로서 굉장히 이런 일이 있다든가 굉장히 안타깝고 참, 뭐라 망감교차하고, 제 목소리도 떨리는 그런 심정인데 함께 했던 시간을 참 보기 좋았고,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승분이 어머나 언니나 소통이 되고, 아빠도 소통이 되는 상황인데 참,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있던 박후로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,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.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.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는 줄 알고 생각했고, 아버지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. 많았죠. 계속 많았고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히 달랐죠. 한 번도 아까 의견에 찬성한 적도, 또 동의한 적도 없고 제 인생이니까, 저는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선택을 했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세이들을 저는 여러, 만들어드렸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.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이쁜이죠. 저희 아버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조금은 받았고 말씀 별명은 딱 감사드립니다. их 겁니다. 네 모습으로